안녕하세요. 항상 안세진이 제 영상을 봐주시는 좋은 펜, 앞펜 감사드립니다. 펜도 펜야, 앞펜. 다 절 잘되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는 11카운트 10카운트는 1,2,3,4,5,6,1, 4,5,6,1, 4,5,6,1, 4,5,6,1, 4,5,6,1, 4,5,6,1, 4,5,6,1, 4,5,6,1, 4,5,6,1, 4,5,6,1, 4,5,7,4,5,6,1, 4,5,6,1, 4,5,7,5,7,4,5,7,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지기기 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는 개념이 뭐냐면 집에 이제 막 돌아다녔서 서울시대 돌아다녔다가 집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를 못해 마무리하는 것은 주차예요 이렇게 막 여성 데리고 놀다가 여성 데리고 놀다가 여성 데리고 놀다는 게 아니고 여성들하고 댄스를 하다가 제가 음연중에 내밀는 말이 참 가방 그 자른게 표시가 나죠? 무식한게 표시가 나죠? 그래서 냄새나는 거랑 무식한건 속일 수가 없대요 아세요? 장독도 해던데 꼬치장돈 냄새가 나고 무식한건 속일 수가 없대요 무식한게 보러가 났습니다 마무리하는 개념은 주차를 운전을 잘하고 마무리 못하면 차가 기스 나죠? 차가 다 듣고 무늬가 다 기스야 우리 모델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요 여행도 많이 갑니다 그쵸? 아니요 밥먹으러는 많이 가죠? 아 그래요 항상 주차장에서 문제야 주차는 되는데 확실히 못 빼겠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인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웃더라고 아니 이런것도 못뺏냐고 주차가면 돼 주차가면 돼 뒷꽃무늬가 다 기스났어 그래서 주차가 그렇게 춤도 마찬가지야 춤도 마무리를 잘해야 돼 아무리 잘 듣고 뭐해 아니 춤을 잘 추면 마무리가 멋있어야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무리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기총 하나 떼는데 갖다놓고 이렇게 돈을 마무리가 있구요 여성은 이렇게 보내서 그대 놓고 보내는 먹이는 마무리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여기서 세번째죠 이렇게 갖다 놓고 통장에 끝나게 하는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 나는 제자리에서 여자만 갖다 놓고 여자만 갖다 놓고 그대로 갖다 놓고 마무리가 또 있습니다 제발 남자 마무리가 나가면서 충만 마무리를 툭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마무리가 대충 넘어가게 맞춰서 이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자가 잘하면 여기서 마무리를 갖다 놓고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이렇게 회전적으로 또 먹이는 마무리가 있어요 요거 제가 일부러 천천히 안해요 왜냐면 천천히 하면 우리 여성 모델도 긴장해가지고 힘을 세게 했어요 왜냐면 천천히 진지해서 짜부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는 요거를 천천히 약간은 짜부치는게 아니라서 여기 모델분하고 작업은 거의 연습 안합니다 연습 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제 손맛을 보면 멘붕이 오셔가지고 맨날 요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화심합니다 저하고 한달만 연습하시면 웬만한 여성은 다 보탈에서 합니다 손맛이 좋아가지고 우리 야구이 운이 없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여성이 탈게 남자목을 이렇게 함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에요 그리고 러블리드 러블리드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러블리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성 이렇게 상상 유지하는 것 여기서도 삭함 이렇게 여기서도 삭함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돌려주는 이렇게 하는거를 대충 요정도 러블리 항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살펴때서 궁금하신 점은 안세진이 아니라 저한테 오셔서 찬잔하시고 가셔도 돼요 가실 때 궁금 뭐 미안하시면 음료수라도 저 하나 항상 기계가 제일 불안하게 여덟친구 마음하고 기계야 이름을 빠르라고 drum 베이브 무쇼 무쇼 드디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시절 불안하가 다가와요 잊을 수 없는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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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없이 리허설 없이 진짜 풀어줘요. 연습 없이 리허설 없이 그냥 서로 배나왔는데 어쩔 때 내게 또 같이 부패 가서 때려먹고 완전히 풀어옵니다. 우리는 진짜 풀어옵니다. 연습 없이 가수들도 가사를 잊어버린다고 하더라고 가수들도 어쨌든 저도 잊어버리는데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이거보다 더 기술이 제가 그 뻥 좀 치자면 지금 보여드린 기술은 제꺼의 100분의 1야. 40. 100분의 1. 더 많아요. 근데 그런거는 오픈시켜봤자 배울 사람도 없고 여러가지 낭비 전해서 제가 오픈을 안합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모델분하고 하나씩 오픈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카운트에서 마무리 5개 보여드렸죠. 제가 일부를 약간 이렇게 진한 것도 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홀리베로 왔고 러브디리를 쭉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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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